마주어록 45번째 시간입니다. 24, 도에 합하다, 도에 합하다. 우리가 이제 이걸 뭐 개합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개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하고 상자 뚜껑이 이렇게 딱 맞는 걸 개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자라고 하는 것은 상자하고 상자 뚜껑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때 상자라고 하죠. 뚜껑 없는 상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가 이제 상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본래의 모습이죠. 본래의 모습이죠.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희한하게 우리가 물과 물결을 얘기할 때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물결이 이렇게 둘인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둘이다 하나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고 실제로는 둘이 다 하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둘이 다고 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다고 해서 하나인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게 특징이니까. 이것과 다른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하고 비교하는 게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에 합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늘 도 아닌 게 없고 그냥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이든 다 그냥 이 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모습일 뿐이거든. 이거 하나가 그냥 흐를 뿐이야. 실제로는 이거 하나가 이렇게 흐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고 착각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하고 삶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고 유안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일 뿐이야. 그냥 이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니까. 그냥 이 물결이 물의 흐름일 뿐이듯이. 이 하나의 흐름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지고 붙고 하는 게 없어요.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이런 일이 없어. 세계와 나는 떨어져 본 적이 없죠.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게 자꾸 뭔가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지지 않는 거를 나뉘어져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걸 우리가 이제 도에 합한다. 여기에 개합한다. 한 소식 한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착각이 부서지고 보면 뭐가 이렇게 실감이 되냐. 이 세계는 나뉘어져 본 적이 없다니까. 참 세계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참 어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게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하고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늘 있던 거야. 그냥. 늘 있던 거야. 늘.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지. 그냥 내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하죠. 내가 있어서 이 도를 붙들고 이렇게 왔다. 이 말이 아니거든. 내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그냥 이 하나의 그냥 흐름일 뿐이었다고. 이 모습이었다고. 이거의 모습.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 그냥 삶이라고 하는 건 다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일 뿐이었어. 그냥 이 하나가 흐르는 거야. 이게.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거나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돼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순간순간 늘 이렇게. 참 이 말도 안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본다. 그럴 때 뭐가 생기고 사라집니까?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불을 딱 꺼버렸다. 그럼 빛이 사라졌다. 이러고 갑자기 켰다. 그럼 빛이 생겨났다.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때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볼 때 뭐가 생기고 사라졌어. 나무가 어제하고는 키가 달라졌어.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사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없을 때는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뭐가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 물론 변화라고 하는 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도 있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점진적인 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때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 물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우리가 뭐가 생긴다 사라진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이게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버릇처럼 뭐가 자꾸 생긴다 사라진다 변화한다 이러는 거거든 버릇처럼 그런데 어쨌든 그게 생긴다고 하든 사라진다고 하든 변화한다고 하든 그게 그냥 이 하나의 모습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 있을 뿐이야.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늘 있는 일이 있다. 모습을 따라서 분별화하면 늘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지.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있는 거지. 새로운 일이다 또는 지나간 일이다 하는 게 전부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일 뿐이면 이렇게 분명하면 늘 있는 이 일만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흐를 뿐이야. 마음 하나 흐를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고 삶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일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단순한 거야. 우리가 삶이 복잡하다 어쩌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복잡해. 단순한 거야 그냥. 늘 있는 일이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단순하다고도 못해. 그냥 늘 있는 그냥 이 일이 있을 뿐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진실은 도에 합하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방편으로. 이 도에는 합하고 떨어질 일이 없지만 자기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쫓아서 모습을 쫓아서 생각의 길에 떨어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도도 있고 도를 못 깨달은 나도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 그 착각이 부서지면 그냥 늘 그냥 이 일이니까 그걸 우리가 도에 합한다 개합한다 한소식 한다 여기에 통한다 이렇게 방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편의 말이지 통해야 될 도 합해야 될 도가 따로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도는 없습니다. 그냥 그 분별만, 그 착각만 부서지면 되는 거야. 그 분별만 부서지고 착각만 부서지는 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열반이라고 그러죠. 정멸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멸이다 그럴 때 모든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걸 정멸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열반이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다 사라져버려야 열반이다.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그런 말은 아니잖아. 정멸 열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4대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정멸 열반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런 때는 우리가 또 방편으로 뭐라고 그러냐. 이 마음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정멸 열반, 불법,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의 문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도 일리가 좀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에서 뭐라고 할 게 없으면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객관이라고 하는 이것도 없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면 이 번뇌 갈등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마음에서 그런 모든 이 번뇌 갈등이 사라져버렸는데 나라는 생각도 사라져버리는데 그래서 좀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다. 하지만 전부 방편의 말이거든. 왜 방편의 말이냐. 마음에서 있는 게 다 사라지는 게 뭔지 모르거든. 또 사라지게 해야지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내 힘을 써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힘쓰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사라져. 끝내 다 안 사라져. 그거 있잖아요. 우리 만화 영화나 이런 거 신화에 나오나 머리가 열어 딸린 어떤 괴물 같은 경우 이 머리를 자르면 거기서 또 두 개가 나오고 자르면 또 두 개 나오고 이래가지고 잘라도 잘라도 사라지지 않는 뭐 이런 것처럼 그게 그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것을 없애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둘이 생기는 거야. 둘이. 하나가 안 생깁니다. 하나는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우리 생각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늘 둘이 있어요. 자기는 선만 취하고 싶다 그러는데 생각으로 선이다라고 할 때 이 악이 같이 있는 겁니다. 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자기는 선만 취하고 싶은데 선만 취하고 싶은 그 생각, 그 마음 그 뜻이 악을 같이 만들어버려요. 같이 만들기 때문에 또 더 선에 집착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 뭐 타 종교에서도 신을 믿는다, 하느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느님을 믿고 신을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사탄이거든. 그런 신이 있다 그러면 반대되는 사탄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 있고 사탄도 있으니까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가 되려면 이 선에 더 신이라고 하는 게 더 집착을 해버리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계속 집착을 해요. 그런데 집착을 하면 할수록 이 사탄은 똑같이 있는 거야. 늘 있어. 절대 하나는 있을 수가 없거든. 우리 생각에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또는 종교에서는 발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발심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발심이 있다는 말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중생이라고 하는 마음을 자기가 같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왜 못 깨닫지 하고 있는 거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왜 못 깨닫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중생이다 이 말이거든. 나는 지금 못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 절대 하나는 안 생겨요. 머리 하나 자르면 둘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통하고 보면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일이. 통해야 될 무슨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법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니까. 있다고 그러면 이미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평생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산 그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었을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고 바다를 수도 없이 헤엄쳐 다녔겠지. 이리저리 다녔겠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살았겠지. 그런데 물을 딱 찾고 보니까 내가 물을 찾는다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했던 그 하나하나가 다 그냥 물이었지. 그런데 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뜻이나 원이 있을 때는 내가 찾는 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이 따로 있게 된다니까. 자기가 지금 헤엄쳐 다니는 물은 자기가 찾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자기가 찾는 물이지. 그 물 말고 무슨 다른 물이 있을까? 그 물 말고 조금 억지를 써서 이 얘기하면 지금 이 삶 말고 다른 삶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 삶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말고 다른 삶이 있을까? 있다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나 있는 거지. 이미 살아온 삶이 내 삶인데. 좀 억지를 써서 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왜 억지다고 그러냐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면 그렇지 하면서 다른 삶은 없지. 그냥 내가 그냥 보고 듣고 배고프고 밥 먹고 잠자고 뭐 이렇게 전부 삶이지 이렇게 또 생각으로 갈까 봐서 그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이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별이에요.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냥 배고픔 먹고 사람 만나서 다정하게 얘기하고 다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100% 분별이야. 그냥 뭐라고 할 수 없고 모습 아닌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돼.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하면 저절로 이 모습만 가지고 분별하는 이 분별심이 저절로 사라지거든.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실제가 아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만화 그려보면 되잖아요. 만화에서도 우리가 그림으로 막 배고파가지고 밥 먹는 모습 막 이런 거 그릴 거 아니야. 그럼 만화에서 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진짜 밥 먹는 건 아니잖아. 또는 밥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람은 아니잖아. 모습은 사람이고 모습은 밥이고 밥을 먹는 모습이지만 진짜는 아니잖아. 그걸 우리가 꿈과 같다고 하는 거거든. 꿈에서 밥 먹었다고 진짜 밥 먹었습니까? 모습으로 이루어진 건 다 그런 거고 진짜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진짜처럼 느껴지지 드라마도 보고 있으면 진짜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이게 이게 진짜고 이 모습의 세계는 진짜처럼 보이긴 하는데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데 거기는 진실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실이 없어. 그냥 꿈과 같아. 만화에 사는 거하고 같아.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게 분명해지면 저절로 그렇게 돼. 이게 진실이야. 이게 정말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니까 나머지는 그게 모습의 세계든 소리의 세계든 감정의 세계든 생각의 세계든 그건 전부 꿈과 같고 꿈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고 만화책에서 그러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저절로 돼요. 진짜는 이거고 도에 합하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떻게 도에 합할 수 있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나는 도와 합했던 적이 없다. 물론 예를 들어서 마조를 찾아온 스님이 어떻게 도와 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그런 거잖아요. 물론 어떤 찾아온 스님이 이렇게 물었지만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어떻게 도와 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조 스님이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고 하죠. 각자가 어떻게 해야 도와 합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어록이나 경전이나 이런 걸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게 좋아요. 자기 공부에 남 얘기 하듯이 마조 스님한테 물었다. 이건 다 남 얘기거든. 그 질문이 지금 자기한테 던져진 질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되죠. 어떻게 해야 도와 합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말이 막히든 도대체 자기로서는 한마디 말로 대답할 수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질문을 받아야지.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 공부니까 말문이 막힌다 하더라도 자기가 뚫고 나가야 될 공부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도와 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받아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답은 다르게 대응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해진 답이 없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도와 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곧장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한대 때린다든가 발로 차서 밖에 내보낸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 아니면 반대로 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도가 뭐길래 도와 어떻게 하면 합할 수 있다고 묻는 거냐. 도가 뭔지를 알아야 뭐 그거와 합하든 안합하든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도가 뭐냐 이렇게 아니면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냥 조용히 손가락이나 하나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방바닥이나 이렇게 한번 두드릴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나가거라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묻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거에 대한 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또는 그 묻는 사람이 이 도를 구하는 마음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설법을 이렇게 꾸준히 들으면서 스스로 지금 은산 철벽에 들어가 있다든가 아직은 은산 철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호기심이 더 크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답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경험해 온 걸로만 보면은 그래도 묻는 이 스님이 그냥 호기심 정도로 물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는 도와 합했던 적이 없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이 스님의 이런 설법이나 이런 공부를 좀 해서 도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꽤 뭐라고 하죠. 꽤 이렇게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답을 보면 좀 그런 게 느껴져요. 꽤 지금 답답해.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렇게 답한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답할 때 있습니다. 저도 두 반들이 공부하시면서 면담할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나 그거 몰라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 그냥 그냥 가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답할 때도 있어 저도 나는 도와 합했던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말로 가르쳤다 하더라도 자질구질한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 할 필요가 없어 도라고 할 게 있어야 거기 합하고 합하지 않고 가 있지 도라고 하는 게 있어야 어떻게 도에 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도라고 할 게 없거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와 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기에 있지 자기가 전부 다 드러내고 자기가 다 말하고 있으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자기가 답을 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25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곧 때리고는 말했다 내가 그대를 때리지 않는다면 여러 곳에서 나를 비웃을 것이다 조금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에 비하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되게 문학적이잖아요 직설적으로 말을 안 한 거잖아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자를 쓰는 문학권하고 한글을 쓰는 문학권이 이런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한자를 쓰는 문학권은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하나의 표현을 해도 그냥 표현을 잘 안 해요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한자 중국 같은 한자 쓰는 나라의 시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 말을 하면 다 시야 한자를 배우기를 시로 배워서 그런가 봐요 저희 어릴 때도 천자문으로 배웠잖아요 한자를 천자문이 시입니다 천자로 되어 있는 시예요 그리고 이 한자는 같은 뜻을 가진 이 글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시계 그러면 이 시계를 가르치는 말은 시계밖에 없거든 그런데 한자는 안 그렇습니다 이 시계라고 하는 이거를 표현하는 글자가 달라 그래서 그 한자 이 선사들 가르침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선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말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를 해서 저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그거를 이해할 수 있냐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중국어를 공부해야 알 수 있다 이쪽 길로는 잘 안 가고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게 이렇게 더 분명해지고 이게 확실하면 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체험하고 어떤 때는 그 선사들이 표현해 놓은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걸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검색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만법과 짜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반 거사가 마주한테 물었던 반법과 짜가지 않는 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데 그건 그만큼 제가 체험하고 그런 경험들을 아직 못 했던 거예요 저는 뭐가 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뭔가 이렇게 짝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도를 맞이한 어느 도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 앞뒤 다 빼고 뒤에야 칭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건 빼 그냥 그런데 진흙수 두 마리가 싸우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소식을 끊었다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울컥했다 이 구절을 쓰셨더라고 중간쯤에 진흙수 두 마리가 싸우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소식을 끊었다 이런 말도 처음에는 저는 체험하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진흙수 두 마리가 바닷속으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이게 뭔 말이야 이랬어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못 알아 듣냐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선을 자기가 추구하는 그 순간 악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꿈에도 상상을 못하거든요 저는 못했죠 저 못했습니다 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저는 좀 어떤 성격이었냐면 어떤 게 더 나은 삶인가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어떤 게 더 나은 삶인가 나머지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도 그래서 저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삶 이것도 하나 있었지만 더 나은 삶에 대해서 항상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이 생각은 못 해봤다니까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삶이 만족스럽다 그럼 더 나은 삶을 누가 추구하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중생들은 지금의 삶이 다 불만족스러워요 왜냐? 중생은 간단해 지금보다 더 나은 걸 추구해 그게 돈이든 삶이든 뭐든 더 나은 걸 추구해 무조건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되거든 그럼 지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저는 둘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더 나은 게 뭐지만 찾고 다녔어요 더 나은 게 뭐지 그러니까 진흙소 두 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공감이 되겠냐고 안 돼 이게 죽었다 깨어나다 안 되더라고 근데 체험하고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더 나은 걸 추구하는 건 지금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둘이 있지 늘 둘이 있어요 이렇게 선을 추구한다는 말은 뭐야 지금 내 삶이 선이 전부가 아니다는 말이잖아 선 아닌 어떤 게 있다는 말이거든 선 아닌 어떤 게 악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뭐 조자남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마음이 뭐 간장 종지만 하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우리는 늘 그 둘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늘 둘 가지고 싸웠어 하나 가지고는 싸우면 안 되지 어떻게 이 손뼉을 칠 때 하나 가지고 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좋고 추구해야 되는 이 하나만 추구를 해왔던 거지 이것만 보였던 거지 이것만 자기 눈에는 이걸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니까 근데 반대도 있긴 있어요 반대도 사람에 따라서 사는 이 습관이나 버릇 저는 그 습관이 익숙해져 있던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편, 좌절, 고통, 아픔 이것만 전부라고 착각을 해 제가 더 나은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듯이 그러니까 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 알고 보면 둘이었어요 둘 가지고 자기 혼자 둘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소다는 거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무쇠로 만들어진 소였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막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무쇠소가 없어지겠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게임 끝! 그냥 곧장 열반이야 곧장 열반 곧장 열반이야 그냥 정멸이야 아웃!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망상이다 착각이다 하는 게 망상착각이기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이 깨달음 정멸 열반을 표현을 해 놓은 건데 그 말도 이제 자기 공부에 따라서 다가오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진흙소 두 마리 이쪽에 좀 더 중점이 있을 수 있고 체험이 있다 그러면 두 마리가 바닷속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정멸이고 해탈이니까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체험하고 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지금까지 소식을 끊었다 이쪽에 더 관심이 있지 들어가서 진흙소 두 마리가 다 사라지고 없는데 갑자기 없는 진흙소를 또 만들어가지고 혼자 헤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식이 없어요 이미 들어가서 사라져버렸는데 뭔 소식이 있겠어 근데 희한하게 과거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 두 마리일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더 추구하고 더 알아보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거를 또 이쪽으로 회귀한다니까 소식을 아예 그냥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단절을 해버려야 되는데 두 번 다시 진흙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도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뭔지를 알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간단한 거야 지금 자기는 이 도 속에 있지 않다는 거야 도가 뭔지 모른다 이런 말이거든 도가 뭔지 모른다 하는 그 생각에 자기가 도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자기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도는 환상 속의 도예요 진짜 돈은 그렇게 있지를 않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 하나하나의 이 진실한 세계에 있는 거라니까 이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개 중국의 선사들도 대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저하고 저하고는 좀 달라 제가 보면 저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이쪽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분별해서 벗어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거 되게 문학적이야 도가 뭡니까 이게 훨씬 편해 물론 뭐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좋은 면도 있죠 그런 말을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밝게 보려면은 자기 스스로가 진실에 통해서 이 진실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진다는 말은 계속 경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경험이 돼야 조사, 선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밝게 보이거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은 절대 이거는 하루 이틀, 1, 2년 만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경험 속에서 나온 거거든 이 선사들의 가르침, 표현 한마디 한마디도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주가 곧 때리고는 말했다 내가 그대를 때리지 않는다면 여러 곳에서 나를 비웃을 것이다 비웃는다는 말은 잘못 가르쳤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어긋났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한 대 때리면 돼요 한 대 때리면 되는데 한 대 때리는 이걸 또 못 알아들을까 봐서 한마디 이렇게 더 붙인 거예요 그렇다고 참 묻는다고 무조건 때리기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손가락만 세울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상에 통하기 전에는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런 물음들이 진지하게만 다가오잖아요 정말 자기도 도에 뜻이 있는 입장이다 그럼 굉장히 진지한 정말로 이 법에 대한 마음이나 원이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죠 그게 없으면 그렇게 질문도 안 할 거고 그렇게 말도 안 할 거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하죠 자기가 공부를 해서 통해 보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면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게 정말로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가 도가 뭡니까?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도라고 하는 걸 다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도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세속처럼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다고 착각하나 봐 도도 이 도가 있고 저도가 있다고 착각을 하시나 봐 그러니까 그런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할까 그냥 이건데 이따가 그러면 지금 책상 한 번 두드리고 손가락 한 번 세우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뭐 그냥 하나하나가 더 아닌 게 없는데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도대체 어느 도를 찾고 그러니까 누가 언젠가 그렇게 물어보면 나도 해야 되겠다 도대체 어느 도를 찾고 있냐고 부처님도 따로 있고 중생에도 따로 있을까 그런데 그런 면만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정말로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진실한 마음 이것도 느껴져요 첫 번째 것만 느껴지면 그냥 뭐 때리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뭐 이렇게밖에 이렇게만 대응하겠지 그런데 그 면도 느껴지지만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진실한 마음도 느껴진다니까 정말로 이거 하나 구하려고 저렇게 참 몸부림을 하고 애를 쓰고 그것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이 두 번째 게 느껴지니까 또 친절하게 할 때도 있는 거지 물론 때리고 쫓아내고 하는 게 불친절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우리가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에는 절대 하나만 있지 않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보면 중생은 맨날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만 하니까 정말 어리석기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구제가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 입장에서 보면 구제불능이에요 실제로는 맨날 분별 망상만 하고 그 사실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는데 구제불능이지 그런데 절대 금현만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거를 다 실현하고 있는 이것도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구나 열혜의 공덕과 지혜가 모든 중생한테 다 갖춰져 있구나 이것도 보이는 거거든 두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절대 한쪽만 있지 않습니다 동전이 앞면만 있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26일원상 탐원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한번 이 탐원 이 탐원은 남양해충국사의 제자인데 남양해충국사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연등해요나 선문염송이나 이런 데 이렇게 기록돼서 나온 거 보면 참 이 해충국사의 가르침이 참 이렇게 재치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안목의 깊이도 느껴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해충국사 제자 중에 딱 알려진 사람이 탐원밖에 없어요 탐원 탐원이라고 하는 탐원응진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또 기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탐원응진이라고 하는 이 스님밖에 없습니다 탐원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탐원응진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해충국사의 법을 잇긴 이었는데 해충국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족보상으로는 그런데 또 마조 스님 문화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겠죠 또 만들어진 기록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행각에서 돌아와 마조 앞에다 원 모양을 하나 그린 뒤에 그 위로 나가 절을 하고는 섰다 이에 마조가 말했다 너는 부천호롯을 하고 싶은 것이냐 저는 눈을 비벼서 헛꽃을 만들 줄 모릅니다 내가 너만 못하구나 제자는 대답이 없었다 여기서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는 거 보면 눈을 비벼서 헛꽃 만들 줄 모릅니다 이거는 들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너만 못하구나 그럼 여기에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마조가 한 번 탁 낮췄더니 탐헌이 그냥 말문이 막혀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 그런 거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탐헌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행각에서 돌아와 마조 앞에다 원 모양을 하나 그린 뒤에 그 위로 나아가 절을 하고는 섰다 이에 마조가 말했다 이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전부 법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없잖아요 모난 데가 없잖아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두루 하잖아요 두루 두루 그래서 이제 법을 상징하는 건데 마당에다가 원을 하나 딱 그려가지고 그 원 안으로 들어가서 마조 스님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스승님한테 문안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도발 아닙니까? 도발 이게 뭔지 압니까? 하고 스승한테 딱 도발하는 거 아니에요? 원 하나 딱 그리고 그 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거는 왜 이런 도발을 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탐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말 그대로 남양 해충국사 분하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조금 눈을 갖추고 이 당시 행각을 다녔습니다 각지에서 이 법을 펼치고 있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뭐 단련한다고 해야 되나요? 묻고 답하고 이런 단련하는 행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행각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일상적인 인사나 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법을 가지고 대결을 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니까 대결을 신청을 해야 선지식도 한마디 해주고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안목,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드러내고 할 거 아니에요 깨지든 어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도발을 한 거예요 오늘 딱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절을 했어요 마조가 그 도발에 응해 주었죠 너는 부천으로 타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그 얘기는 일원상이라고 하는 게 법을 드러내고 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 법 속에 있다 뭐 이런 말이잖아 법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법 속에 있다 늘 이렇게 법 속에 있다 이러니까 마조가 너는 부천으로서 하고 싶은 것이냐 그렇게 부처가 되고 싶냐 뭐 이런 말이죠 또 달리 얘기하면 부처가 중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냐 불법이라고 하는 이론상 속이 있고 밖이 있는 거냐 뭐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탐원이 사실은 그럴듯하게 말은 했어요 첫 번째 대응은 저는 눈을 비벼서 헛꽃을 만들 줄 모릅니다 내가 이랬잖아요 눈을 비벼서 헛꽃을 만들 줄 법이라고 할 걸 저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건 다 눈 비벼서 헛꽃 만드는 거다 그냥 우리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답이 사실은 괜찮은 답입니다 이걸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들어서 기억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는 부처가 되고 싶은 거냐 부처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럴 때 눈 비벼서 헛꽃 만들 줄은 모릅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오거든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붙잡고 있지 않다 법에 머물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비록 원을 그려서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나는 이 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 법과 법 아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 자기 스스로한테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법은 답이잖아요 마주 질문에 적절한 답입니다 그랬더니 마주가 여기에서 내가 너만 못하구나 이 얘기는 그런 측면이 좀 있잖아요 이 원 그려서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좀 한다고 원을 또 이 원을 불교식으로 이 법으로 법을 상징하고 법을 드러내는 걸로 보고 물은 거잖아 그건 마주 생각이잖아 원 자체가 무슨 법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주가 탁 낮춰가지고 내가 너만 못하다 네가 절 하려고 언그리고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그걸 법이다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런 의미가 좀 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부천으로도 하고 싶은 거냐 이 말에는 저 행동에 대해서 마주가 헤아린 게 있잖아요 원을 그리고 원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내가 너만 못하구나 이랬거든 근데 대답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문이 막혔다는 말인데 내가 너만 못하구나 그럼 뭔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를 해야 뭔가 이게 행각으로 와서 선문답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못했다는 것은 거기에 딱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행각한 의미는 있어요 내가 부족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고 남이 해 놓으면 말이나 이렇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야 알죠 근데 여기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내가 너만 못하구나 그럼 여기 뭐 한마디가 있어야 되거든 왜 한마디가 있어야 되냐면 이 법에는 못하고 낙고가 없잖아 여기는 못하고 낙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보다 못하구나 하고 이 상대를 높여주고 자기를 낮췄거든 근데 아무 말을 못해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췄는데 왜 아무 말을 못하냐고 제가 그런 점 때문에 눈을 비벼서 꽃을 만들 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한 탐원응진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자기 얘기 같지가 않아요 자기 살림살이로 나온 게 아니야 들어서 나온 것 같아요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 뒤에 이때는 지금 마조 때니까 이 뒤에 이제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법이 이어지잖아요 임재수님이 진주로 법을 펼치러 갔을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맞네요 그랬을 때 그때 왕상시라고 하는 상시는 관리의 직책입니다 상시 도지사 뭐 이런 것처럼 성이 왕시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임재수님이 법을 펼치는 이 고울에 부임을 해 와가지고 임재수님 절에 이렇게 순시를 왔어요 순시 그때는 다 국가 소유니까 절도 스님들도 국가에서 관리했습니다 승적을 주고 박탈할 수 있는 게 다 황제의 소관이었어요 물론 이제 황제의 소관이지만 그런 걸 관리하는 국가의 어떤 부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임을 해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광주시장이 됐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를 순시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에만 있는 게 아닐 거니까 시청 밖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보건소 이런 것도 그러겠죠 그래서 순시를 왔어요 순시를 와서 보니까 스님들이 무슨 경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승당에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관리 입장에서 보면 개판이겠죠 무슨 불법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경전도 안 읽지 무슨 수행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왕상시가 임재한테 물어요 여기 스님들은 경은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그럼 무슨 수행은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 스님들 뭐 합니까 왕상시로서는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그럼 여기 스님들은 도대체 뭐 합니까 이러니까 임재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 임재가 그 임재가 받은 질문도 여기 선원 다니는 도반들이 받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 선원에서 도대체 뭔 공부합니까 뭐 경전 공부합니까 아닌데 그럼 무슨 좌선에 아닌데 뭐 좌선은 무슨 좌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럼 뭐 공부하는데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할 말이 별로 없었겠죠 이 지역에 관리로 온 현감이든 뭐든 관리로 온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답은 해 줘야 돼 친구가 물었으면 답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뭔 공부하는데 이러면 수행도 안 한다 경전도 안 읽는다 연불도 안 한다 사경도 안 한다 절도 안 한다 그럼 뭐 하는데 이러면 답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재가 부처되고 조사되는 공부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상십에서 완전히 의외의 말이 나와요 아무리 귀한 금가루라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됩니다 의외의 말이 딱 나와 그래서 임재가 거기서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그대가 속인인 줄만 알았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왕상시 이게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임재를 지금 떠본 거야 이 정도다 그러면 왕상시가 이미 어떤 선지식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지식을 찾아가서 공부를 했다는 말이잖아 공부만 한 정도가 아니죠 이미 체험도 하고 부처다 조사다 하는 것도 전부 그냥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조사지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조사라고 할 것도 없고 그건 추구할 것도 못 되고 누구 어느 선사의 말대로 하면 부처 조사 그거는 시장바닥에서 배추 사시오 무 사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다 그것도 좀 높이 쳐준 겁니다 왕상시가 그 정도의 눈은 있다는 말이잖아 부처 주고 조사가 된다 그렇지 그걸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금이지 금 근데 그 금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상시가 임재한테 답을 한 게 있습니다 임재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그대를 속인인 줄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눈비벼서 꽃을 만들 줄은 모른다 비록 부처 조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금덩어리인 줄 알고 추구하고 그거 하나 이렇게 얻고 거기에 통하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지만 실제 통하고 보면은 부처 조사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그걸 내가 붙들고 애를 쓰고 문부림을 치지 그러니까 참 통하기 전에 애쓰고 문부림을 치는 게 참 희한하긴 할 거예요 통하고 나서 보면은 뭐라고 할 게 있어야 여기에 통한다고 내가 애를 쓰고 문부림을 치지 결국 한 거라고는 그냥 그 분별망상 착각이 부서진 것밖에 없다니까 부처 조사를 내가 뭔지 알겠다 또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안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문부림치고 애쓴 그 착각이 부서진 것밖에 없다니까 그 착각이 부서지니까 굳이 부처다 그러면은 내가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하나하나의 부처가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이 꽃 한 송이에만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책상을 두드리는 여기에도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얻겠다고 그 엉뚱한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몸부림치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가 없지 그건 깨달아 본 입장에서 쓸데없는 시간인 거지 아직 깨닫기 전에는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분별망상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잖아 분별망상이 부서져야 분별망상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건데 부서지기 전에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지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비록 이게 뭔지는 모르고 여기에 통하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내가 직접 한번 실감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되겠다 실감 부르셨잖아요 실감 실감이 어떤 거냐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배가 안 고프죠 배가 부르죠 배부른 게 뭡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직접 먹어보면 되는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지 않아 먹어보면 다른 사람 배부른 게 어떤 건지를 알아서 우리가 배고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 뭡니까 또 똑같아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고 배부름을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깨달음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해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밥을 먹고 배부름을 느껴야 돼 배고픔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배고픔이 없는 거구나 하고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거지 똑같은 겁니다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참 이 분별하는 버릇이 끈질긴 거예요 끈질긴 거 실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만 될 것 같은 그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알 필요 없어요 배고픈 게 어떤 건지 배부른 게 어떤 건지를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밥 먹어보면 돼요 배고픔은 밥 먹어보면 돼 자기가 직접 먹어보면 돼 그러면 배고픔이 없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지 근데 그거를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복잡해져 뱃속에서 꼬라락 소리가 안 나고 어쩌고 그 현상은 얘기할 수는 있어요 현상은 그럼 현상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자기가 직접 먹어서 그냥 배고픔이 없어지면 되는 거라니까 공부가 딱 그런 거예요 그냥 딱 통해서 자기 스스로 목마름이 사라지면 돼요 이게 어떤 거지 하는 의문이 사라지면 돼 그냥 딱 통해가지고 그냥 딱 통하면 되는 거예요 통하면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는 통하는 게 전부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배고픔이 사라지는 게 전부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막 먹는 거 틀어줄까요 요즘 뭐 유튜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먹방 뭐 몰라요 그게 뭐 일시적으로 대리만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대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 먹방을 보는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다이어트하는데 막 먹는 거 보면 더 먹고 싶을 건데 그걸로 대리만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리만족 된다고 해도 배고픔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통해서 사라져야 돼요 직접 통해서 자기가 여기 딱 통해서 사라지면 돼 사라지면 그게 정멸이고 열반이에요 딱 통해서 사라지면 됩니다 breakdown 다이어트에 그런 입SS 그phon 것 www. cher umm 그맛 그맛